자 안녕하세요 게임플레이 이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789 게이머즈 스트레이 편입니다 이번에 다루게 된 스트레이는 35,000원짜리의 플레이스테이션 및 윈도우에서 유통되고 있는 프랑스 블루트웰브 개발사에서 개발한 스트레이라는 게임입니다 일단 고양이가 주인공이어서 화제가 됐던 게임이고 사이버펑크 배경에서 고양이가 저 친구 고양이들과 여행을 다니다가 점프를 실패해서 어디로 떨어졌는데 깨어나보니까 이세계다 이제 이세계 고양이 게임판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빛을 찾아내는 빛을 찾아주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고요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어요 스팀 28주차 주간 판매량 3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게임이라 이 게임을 한번 다루게 됐고요 네? 지나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죠 네 진짜 많이 팔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거는 얘기 한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대부분의 개발자가 고양이를 키워서 또 화제가 됐던 게임이에요 엔딩 크레딧 보면은 막 저기 고양이 키우는 이름 나오고 강아지도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 있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엔딩 크레딧에 고양이 이름이 쫙 지나간 다음에 강아지 이름 세 마리 지나가더라고요 다들 고양이 사야 고양이 이름 쫙 지나가놓고서 그런 건 되게 많긴 해요 비단 이 게임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이제 마지막 크레딧에 자기 키우는 애완동물 이름 이렇게 신는 거 자체는 좀 이런저런 인디게임에서도 많이 보이던 광경이긴 한데 특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주인공인 게임이기도 하고 워낙에 좀 유명했어요 이게 좀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개발자들이 고양이에게 둘러싸여 만든 게임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이 고양이를 다룬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동물에서 영감을 얻었을까 하는 뭐 그런 기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더 크게 다가온 게 좀 있었겠죠 또 개발자들이 고양이의 명령으로 만든 게임 같기도 하고 보통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하인이잖아요 집사고 고양이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고양이들이 이제 시켜서 만들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조현님이랑 구타르크님은 고양이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그 한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책임감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고양이 자체를 싫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책임 없는 쾌락을 좋아하는 쪽이죠 저도 좀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단 강아지랑 고양이를 놓고 보면은 저는 강아지 파거든요 일단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가 싫은 건 아니고 저도 약간 조현님하고 비슷하게 제가 직접 키우기보다도 이제 유튜브 통해가지고 유튜브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막 쇼트 영상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귀엽다 아유 날강아지들 아유 아유 저저저저저 약간 이렇게 즐기는 타입이에요 네 저도 이제 고양이 키우는 친구 있으면 제가 밥 안 줘도 되고 제가 동안 치워도 되고 제가 약 안 먹여도 되고 그렇지만 가서 만질 수는 있는 이런 걸 좋아하죠 아 진짜 이거 짠 것처럼 저도 완전 똑같은데 제가 할 말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집에서 뭐 고양이 영상 보는 거 좋아하는데 키우는 거는 역시 좀 많은 책임감이 필요하다 보니까 키우진 않고 그냥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얘기로 조금 가보면은 이 게임이 대부분 이제 길찾기 위주의 게임이었는데 어디 가서 누굴 만나라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누구한테 대화를 해라 이런 심부름하는 게임 플레이어죠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찾기 게임이라는 부분이 되게 크게 이제 중가로님께는 와닿으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맵이라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가지고 물론 게임 플레이가 주로 여기 와서 뭐가 좋아 저기 와서 뭐가 좋아 이런 것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꽤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은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길찾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게임마다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 두 분이나 이런 걸 봤는데 길찾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그닥 없는 걸로 일단은 저는 봤거든요 이게 맵이 거의 1차 진행이라 딱히 막히는 부분은 없죠 그 맵이 1차 진행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큰 공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에 있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 이제 연결 통로잖아요 네 그쵸 그 연결 통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히 뭐 자 일로 가셈 일로 가셈 일로 가셈 일로 가셈 이거의 연속인 게 너무 그러니까 인위적일 정도로 쉽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심하다 싶기는 했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좀 불편하냐면 길이 거의 길이 한 개라서 그 길에 다른 카메라를 다른 데로 맞춰놓으면은 길을 좀 못 찾는 건 아니고 이제 맵이 짧아서 못 찾는 건 아닌데 이제 어디지 어디지 하는 경험은 좀 많았어요 길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게 이 게임이 초반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렇게 약간 배경하고 어우러지는 간판들이 화살표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화살표대로만 가도 이제 어느 정도 헤매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화살표 자체도 이제 배경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간판에서 표시를 해주니까 뭔가 이렇게 탁 튀지 않으면서 그 튀지 않는 그 표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슬럼가에 접어들면서 그게 급격하게 줄어버려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직접 여기저기 이렇게 가봐야 되고 그 슬럼가를 지나고 나서도 이제 그런 표시가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반부에 감옥 구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약간 좀 헤매긴 했거든요 약간 구조가 조금 네 다른 했다라고 하니까 생각하는데 혹시 플레이 타임이 어떻게 되시나요 두 분 저는 일단 엔딩까지만 봤고 수집 요소 안 했고 어 플레이 타임 풀수로 해서 지금 집계가 안되네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엔딩 봤을 때 기준이 4시간 반 정도였어요 음 근데 이 게임이 보면 도전 과제 중에 2시간 이내에 클리어라는 도전 과제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를 보면은 그 스피드런 영상 중에 제일 짧은 게 1시간 반인가 그래요 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시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4시간 반이라는 것조차도 좀 불필요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두 분은 길 찾는 게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약간 취향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탐험 놀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길 안 헤맸다고 뻥을 치고서 저는 플레이 타임이 7시간이거든요 아하 첫 번째 엔딩까지 물론 이제 다른 문제가 좀 있긴 했어요 버그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하기도 하고 최적화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하면 꽤 굉장히 과도하게 긴 편이거든요 음 음 근데 이건 아마 그래서 아마 취향 문제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길이 복잡하다고 느끼진 않았고 대신에 또 이런 건 있어요 약간 자연스럽게 이제 그 데코레이션이 화살표로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약간 좀 몰입을 깨는 요소로 느껴졌거든요 음 너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심해서 네 맞아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하면은 진행을 헷갈릴 수 있고 네 진행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안 예쁠 수 있고 네 제작자 그런 부분은 그러기로 결정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응 응 응 공감해요 근데 이제 좀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화살표로 줘놓고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게 급격히 사라져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통로에서 이동할 때하고 어떤 타운에 들어갔을 때하고의 어떤 그 내비게이션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구간은 이동 구간이고 타운에 들어갔을 때는 타운에 갔다가 탐험을 해야 되고 물론 거기서도 약간 좀 뜬금없는 것들이 좀 있긴 했어요 특히 이제 미드시티 들어갔을 때 미드시티가 좀 퀘스트를 어떻게 할지 아주 난감해지는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아쉽긴 했지만 결국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이들이 원한 것 중에 하나다 고양이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라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동이 좀 많진 않아서 무자유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인디게임으로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들이 확보한 자금으로 뭔가 일을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번에 엄청나게 이틀을 했기 때문에 네 잘 건네 게이트였죠 진짜 네 그 자금으로 뭔가를 좀 하지 않을까요 개발비가 생겼으니까 네 저도 이거 막 옥상 올라가고 막 그러고 싶은데 게임 진행해보면은 맵이 넓긴 한데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적은지 그 부분은 많이 아쉽긴 했어요 나중에 얘기할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게임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많이 할 것 할 것 같은 게임인데 할 게 많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죠 길도 굉장히 좁고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고 네 이 게임을 하다보면 맨 처음에는 이 게임의 트레일러를 보고서 그 고양이의 삶을 갖다가 뭐 대리체험도 해볼 수 있겠거냐 하는 생각을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하다보면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데 고양이의 삶을 느낄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고양이로서 뭔가 대단한 일을 갖다가 고양이이기 때문이라는 게 의외로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고양이는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말 진짜 잘 들어요 이 고양이 말 잘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양이 엄청 똑똑해요 이렇게 말 잘 듣는 고양이가 있다니 미래의 고양이는 이렇게 똑똑한가 미래의 고양이라서 똑똑하고 아니 제 생각에는 이 고양이가 로봇보다 똑똑해요 생각보다 여기 로봇들 겁나 무능함 여기 있는 로봇들 다 해줘 정신이잖아요 원래 게임 NPC들이 그렇게는 하지만 너무 심한 해줘야 아니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로봇들이 그냥 어 뭐지 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서가지고 머리 벅벅 긁고 있고 움직이는 것도 빠르지도 않아 해줘 느리 늦어억 늦어억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지 아니 얘가 로봇이야 오우 거야 오크야 뭐야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가 보통 진행이 매끈하게 되는 게임들은 일단 씬이 끝난 다음에 다음 갈 곳으로 이제 카메라를 정해주거나 지금 플레이와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라이팅으로 저렇게 앞으로 갈 곳에는 빛이 있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되는 게 보통이고 이 게임도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게임들보다는 그게 좀 부족했다고는 느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안 예쁠 수 있어서 너무 자기적으로 보일까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좀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게임 저는 이제 되게 자기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너무 심하게 알려준다고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모자라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왜 언차티드 같은 게임에 보면은 아예 잡을 수 있는 벽은 새하얗게 칠해놓고 그렇잖아요 그 라스트 오버스나 언차 같은 그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색칠 이런 거 안 해놓으면은 어? 저기 상호작용 되는 곳인가? 해서 갔는데 상호작용 안 되고 이러면은 그것도 되게 불쾌하거든요 게임 경험이 이 게임이 좀 그런 배려는 좀 부족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오브젝트랑 불가능한 오브젝트랑 그게 좀 구분이 좀 안 돼 있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액션이나 퍼즐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이 게임에서도 이제 액션성이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퍼즐도 있지만 사실 거의 없죠 어떻게 느끼셨는지 최소한도 최소한도 네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라는 소재가 여기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하는 행동들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퍼즐들을 주로 만들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할 수 있는 일들 고양이의 습성이라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 게임 진행을 위한 퍼즐로 쓰이기는 했지만 더 많은 고양이의 습성들이 있는데 네 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저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고양이가 벽 끌려면은 막 NPC 나와서 막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요소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쉬웠던 것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양이의 습성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보은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뭔가 고마움을 베풀어주면은 그 사람한테 쓸데없는 물건이라도 막 이렇게 갖다 주고 고양이의 보은 이런 습성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고양이가 뭔가 콜렉팅해서 갖다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데드시티에 악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음악가가 나한테 뭐를 잘 해줘가지고 보답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난데없이 뜬금없이 그냥 악보가 생기면 그냥 음악가한테 갖다 주는 거임 그것도 약간 해준 느낌이잖아요 그 뮤지션이 있는데 얘도 약간 무능한 거지 자기가 음악을 만들진 못하고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보가 없음 그래서 내 음악이 없음 악보 있으면 갖다 주셈 이거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제일 유등해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 고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약간 좀 공격력이 꽤 있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 고양이의 습성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은 같은 고양이 특유의 어떤 행동 양식 같은 것도 좀 더 녹여눋아들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여기서 게임 내에서 녹아드는 어떤 고양이의 행동 양식 그러면 뭐 꾹꾹이나 아니면 이제 벽 긁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에서 그쳤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 떨어뜨리기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 게임이 고양이의 습성 자체는 구현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그런 고양이 이렇게 벽 긁는 거나 아니면 몸 이렇게 비비는 거나 저렇게 앞발로 이렇게 툭툭툭 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 이렇게 슥 밀거나 그런 거는 되게 구현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게임은 끝없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게임만큼 그런 고양이의 그런 행동 이거를 진짜 고양이의 그거에 유사하게 이렇게 만든 게임은 이 게임이 거의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압도적이죠 이 게임이 근데 문제는 그런 고양이의 행동 같은 거는 구현을 잘했는데 그런 고양이의 특징 같은 거를 활용한 그걸 이제 게임 플레이의 응용은 좀 완벽히 못했다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약간 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아까 과로님 말씀한 그런 액션이나 퍼즐 같은 게 이를테면 지금 이 화면에 나온 그런 이제 그 저크죠 저크 얘네 이렇게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잠입하는 거 나오잖아요 잠입해가지고 시야 이렇게 피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액션이나 퍼즐의 요소를 좀 충족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자체는 꼭 고양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고양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 고양이만 할 수 있는 액션들을 좀 더 추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죠 이를테면 고양이가 좀 유연하고 이렇게 좁은데 막 잘 지나다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기믹을 좀 더 활용을 한다던가 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잠입이나 똑같이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걸 한다 치더라도 뭔가 좀 더 고양이가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믹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했어요 그 부분은 진짜 동의하는 게 하면서 이 게임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고양이가 액체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리 다치고 그 다음에 창살이 있으면 창살 충분히 고양이면 지나갈 수 있어 보이는데도 못 지나가고 맞아 맞아 이게 고양이가 아닌 다른 게임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양이이기 때문에 아쉬운 거군요 고양이라면 저 창살은 지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프 액션 같은 것도 좀 불편했던 게 이동할 때 이제 플랫폼 사이에서 버튼 눌러서 이동하는 게 대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되게 아쉬웠어요 차라리 자유롭게 점프 아예 점프가 기믹적으로 필요 없는 게임에서도 그냥 점프하면 신나니까 점프 기능 넣어놓는 게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었는데 이 게임은 그냥 X버튼 눌러서 다음 플랫폼 가기 이게 거의 달아서 그 부분에 되게 심심했어요 심지어 어디가 밟을 수 있는 발판인지도 몰라 어떤 방향에 이렇게 지금 보면 점프할 수 있는 곳에 뜨잖아요 마크가 3kg 같아가지고 약간 3kg의 하이오한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이게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점프할 수 있는 구간은 우리가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점프가 가능한 구간 불가능한 구간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걸 점프 가능한 구간을 보려면 은근히 좀 카메라 시야를 많이 돌려보고 주위를 많이 둘러봐야 돼요 그래도 사실 그 인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하면서 받은 느낌 중에 하나가 아 이게 되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떨어지지는 않는 야마카시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움직이는 게 그 움직이는 그 무빙 자체는 좀 단조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크를 안 찍어 놓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저욱더 길을 헤맬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레벨 디자인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죠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또 인디 방패 쓰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 드는 레벨 디자인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시간이고 사실은 그건 게임 제작에 저는 그거라고 연륜이라고 봐요 경험 그런 부분은 예 감이죠 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디랑 인디가 아닌 그런 태기역 내지는 좀 경험이 많은 그것을 좀 그런 곳에서 좀 분간이 되죠 사실은 이제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은 플레이하다 보면은 게임 곳곳에 모을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게 조금씩 있어요 이제 주인공이랑 같이 여행하는 동료인 B12였나요? B12 예 개 기억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죠 얼마나 모으셨어요? 한 뭐 반점 넘게 모았던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이 게임 도전까지 다 깼거든요 네 공략을 보든 어떻게든 다 모으긴 했어요 네 그 사장님은 항상 거의 달성을 하시니까 네 저는 이제 그냥 한 번 플레이하고 말아서 수집 못한 게 좀 많아요 한 번 플레이하고 욕하셨죠? 네 근데 이거 모으는 거 저는 진짜 딱히 모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데드시티의 음악가한테 악보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음악이 좀 구려가지고 그 음악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옛날에 그 대항의 시대 2 있잖아요 네 그 거기 배경 음악 좀 느낌 좀 나지 않아요?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 요즘 AI가 작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AI 작곡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니까 AI가 작곡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들었어요 AI인데 이제 약간 그거지 약간 옛날 그 왜 도스 시대 음악 있잖아요 8비트 16비트 약간 아 그래서 약간 대항의 시대 느낌 나나 보다 약간 그 대항의 시대 2 음악이 그 느낌이잖아요 약간 띵띵띵띵띵땅 따라따당 땅땅땅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 AI 작곡 서비스에 AVA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AIVA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대충 그냥 기타곡 만들어줘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것 같은 구린 노래들이 나와요 얼마나 좋길래 저는 나중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뭐 약간 뭐 박자 음정 안 맞춘 그런 음악들이 많나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구색은 갖췄는데 전체적인 모양새는 지 멋대로인 것 같은 요즘 이제 머신러닝으로 그 AI 작곡이 많이 발달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완성도는 좀 떨어지거든요 약간 박자 음정만 딱 갖춘 그런 음악인가 보다 네 약간 그런 쪽이에요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수집 요소에서 워낙 고양이 장난감 같은 거 나와가지고 수집 보상으로 그거 갖고 노는 애니메이션 출력되구나 이러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있었어야죠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긴 해요 그 음악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랑 좀 그러니까 이 게임이 스토리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분명히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고양이의 혼을 많이 실은 건 맞는데 생각보다 게임의 중심이 고양이에 있지 않아요 나중에도 제가 이 얘기 몇 번 할 텐데 네 그러니까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중심이 고양이한테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중심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이분들도 이 제작진들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저는 이제 나중에 고양이의 되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채퇴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판매량을 거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은 고양이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솔직히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내세운 게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는 데를 못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중하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콜렉팅 요소도 고양이의 습성과 연관시키면 얼마나 좋아 이런 부분까지도 점점 발전해 나가는 어떤 미래의 고양이 게임들의 단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고양이만 내세워도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다는 사실 원래 게임 개발자들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게임 제작하는 게임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노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에 고양이를 붙여놓고 연구를 한 노트가 따로 있어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르에 무조건 고양이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여기서 지금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고양이 최첨단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더 고양이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깨닫게 되겠죠 아 이제 개척이 됐다 그치 고양이의 잠재력이 이제 이 게임을 기점으로 아 그렇구나 판매량을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역시 고양이야 아예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다가 제시했다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사실 고양이 내세운 게임 자체는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를 내세워서 어느 정도 소기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게임도 진짜 많았고요 그렇죠 양포대전쟁이라든가 이상한 장르에 뭐든지 다 고양이를 붙였었죠 아무것도 없이 많아요 진짜 제가 지금 당장 떠올르는 게임 한 20개 돼요 와우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스트레이가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멀리 온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해답에 근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 중에 자유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예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자유도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사실 좀 다른 대상을 갖다가 자유도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자유도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마다 다르게 써서 네 전 크게 나누면 이제 자유도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의미가 하나는 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네 와 다 해볼 수 있네 막 이런 것도 프로그래밍 되어 있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자유도고 또 하나는 이거 먼저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여기가도 되고 저기가도 돼 그러니까 제작자가 시키는 대로 놀아난다는 기분이 덜 들어 비선연적으로 이런 의미의 자유도 이렇게 두 가지 자유도가 약간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자유도라는 이름으로 지칭이 되거든요 후발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를 네 근데 이 게임은 둘 다 부족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양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다 고양이로서 난 이것도 해봐야지 도 조금 약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이거 먼저 해볼까 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요 저는 이 게임 자유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자유도가 높은 척을 하는 게임이지 자유도가 높은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게임이 그 슬럼가나 데드시티나 미드타운을 보면은 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거든요 넓어요 은근히 넓어요 사실 은근히 넓고 장소는 많은데 정작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수집거리 있는 정도고 그 수집거리조차도 없는 장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가 얘가 어디 다른 데로 가가지고 스토리의 그 분기가 이렇게 갈라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던가 이런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게임은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자유도가 높지 않고 굉장히 좀 노란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작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긴 했는데 그 말하자면 그 장소들 예를 들어서 그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적은 거는 사실 여기서는 약간 좀 인디방패 좀 써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번 돈으로 차기작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그 벌충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욕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자유도에서 딱히 알기가 없는 게 저는 그냥 뭐 떠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자유도에 대해서는 보통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요 꼭 자유도가 높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넓고 갈 곳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와 이렇게 넓은 도시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다양하다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겠지라고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쉬운 거죠 그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이버펑크랑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전 특히 이제 여기서 고양이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기대하는 고양이의 자유 그게 너무 부족한 게 아쉽거든요 고양이는 자유로운 동물인데 왜 고양이는 자유롭지 못한가 저도 이 게임을 처음 봤을 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어? 주인공이 고양이네? 그러면은 고양이 관련된 뭐가 많이 나오겠다 이 생각을 하고 플레이했지만 이제 초반에는 확실히 고양이다운 게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다른 고양이랑 교감하는 씬 나오고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야옹하기 나오고 위에 있는 물건 떨어뜨리는 거 나오고 이럴 때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기대감이 만족이 됐는데 이게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것도 없고 고양이는 뒷전이고 같이 가는 B12가 주인공이고 이러면서 점점 더 실망을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망 어떻게 보면은 충족이 되면서도 실망스러운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드는 부분인데 마지막 이제 엔딩 직전의 그 퍼즐이거든요 네 고양이가 지금까지 뭐 바닥을 긁고 벽을 긁고 이렇게 뭐 밀어서 떨어뜨리고 깨고 이런 것들의 행동이 마지막 최후의 퍼즐에서 전부 다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 여태까지 내가 고양이로서 했던 행동들이 저기서 여기서 모두 다 재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다였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끝이야?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퍼즐을 그렇게 구성한 건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게임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이제 고양이가 아싸들한테 빛을 찾아주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고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이제 갇혀있던 애들인데 우린 나갈 거다 우린 이제 천장 밖으로 나가서 태양빛을 볼 거다 이런 애들한테 도움을 주고 결국 나가게 해주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죠 네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게임 스토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맨 처음에 이제 게임을 잠깐 하다가는 무슨 의문을 가졌냐면 이 사람들은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싶어서 고양이를 내세운 건가 아니면은 고양이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다가 이제 스토리는 필요하니까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를 갖다 붙인 건가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사이더펑크 디스토피아 라고는 하지만 스토리 자체는 사실 이렇게 새로울 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고양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임을 어떻게든 만들어보자는 그게 먼저였고 거기다가 이제 좀 그 신비롭고 재미있는 걸 붙이기 위해서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 배경을 붙인 거죠 음 그래서 보면 이 게임 설정이 사실은 다 어디서 보던 설정들이에요 일단 사이버펑크라는 그 큰 토대도 그렇고 이 게임의 설정이 그렇거든요 바이러스랑 그 저 그 괴물들 때문에 걔네가 중간을 차지하고 그 위아래를 계층이 갈렸잖아요 아래는 이제 완전 슬럼 가고 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된 그런 계층이 갈라졌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깥세계에 대한 호기심이랑 그런 어떤 폭점 억압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 사이버펑크물 여러 개를 둘러봐도 흔히 보이던 소재였어요 이거는 네 굉장히 자주 나온 소재예요 이거 네 그리고 이 사이버펑크 이 배경이 사실 홍콩의 그 구룡성체를 모티브로 한 이 배경이거든요 네 제대시티가 그렇게 생겼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사이버펑크가 어떻게 보면 애초에 오리엔탈리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소재예요 맞죠 그래서 사이버펑크 보면 맨날 그 일본이 이렇게 일본 옷 입은 일이 나와가지고 막 뭐 기모노가 어떻고 뭐 뭐 그 먹는 음식도 맨날 쓰시고 맨날 그렇죠 그렇죠 와펜이즘 느낌이잖아요 오동이랑 국수 꼭 먹어줘야 되고요 네 그렇죠 약간 그리고 그 약간 그 약간 빈민가 느낌도 약간 좀 동양적인 느낌이 사실은 더 강하잖아요 네 일본 뭐 한국 우리나라 뭐 홍콩 대만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이버펑크를 좀 정직하게 접근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사이버펑크에 익숙한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새롭다기보다는 좀 더 익숙하게 다가올 여지가 좀 다분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를 향정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클리시적 스토리죠 거의 네 네 네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네 근데 그걸 이제 나름대로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새로운 건 전혀 없긴 했지만 네 새로운 건 없는데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버펑크를 그냥 적절히 적절히 그냥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었고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주인공이 고양이잖아요 네 주인공이 고양이에요 근데 웃긴 게 이 게임이 주인공이 고양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아바타격인 존재가 고양이거든요 네 근데 웃긴 게 정작 스토리에서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음 그죠 어떻게 보면 고양이는 방관자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로봇들이랑 그 비트웨브 그 드론이 그냥 떠드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냥 얘네가 그냥 아 이거 해줘 하면 적당히 옆에서 해주고 그냥 얘네가 그냥 탈출하고 싶고 얘네가 떠드는 이야기를 고양이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양이는 방관자의 포지션이지 그리고 조력 오히려 고양이가 스토리에 있어서는 조력자이자 방관자의 포지션이지 얘가 주도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아 먼저 말씀하세요 아 예 그 얘기하다 보면 저도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이 이제 제작자의 의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로봇들의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 월드가 존재를 하고 고양이가 이제 개입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네가 고양이가 돼서 저 세계를 구경하라는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 그 부분이 오히려 의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세상이 존재해 너는 고양이야 그리고 저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고양이로서 저 세계를 봐 맞아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이 게임 스토리가 이 게임도 결국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얘는 그 로봇들이 말하는 걸 이제 고양이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살짝 오락가락 하거든요 사실은 어디서는 사람이 됐다가 어디서는 로봇이 됐다가 어디서는 말하는 것도 다 틀려요 사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다른 작품이었으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철저히 고양이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냥 고양이가 바라보는 것만 보내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자에요 관찰자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 되게 새로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고양이 입장에서 게임을 진행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새로웠어요 어차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이버펑크 스토리고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효과가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이제 고양이의 시점에서만 이제 이야기를 보는 거고 게다가 고양이라는 존재랑 사실 이 로봇들의 존재랑은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 않거든요 얘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고양이는 고양이만 탈출하면 돼요 사실 그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나름 이렇게 거리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얘네랑 이제 약간 좀 조력자 포지션도 되고 적당히 도우면서 일정한 거리 안에서 내가 이제 얘네 이야기를 보는 거죠 약간 좀 신이 된 듯한 느낌이기도 한 거고 네 이 집이하고 좀 그 친근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도 나오고 이 집이랑 친해지고 그림상으로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고양이가 위에 천장 열어주는 거니까 그림상으로도 약간 고양이가 구세주 같은 느낌으로 나오긴 해요 이거 종교적인 메타포가 있네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이거 뭐 고양이가 뭐 신의 대리인 이런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소명되는 게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사실 게임 플레이보다도 좀 이런 서사 쪽에 주목을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런 쪽에 주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서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고양이도 고양이인데 좀 서사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게임 플레이적인 측면보다도 좀 그렇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많은 거 같아요 엔딩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그냥 엔딩 아는 거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엔딩 장면은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네 뭐 어차피 다 플레이를 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마지막 순간에 네 고양이에서 점점 카메라가 멀어지거든요 네 고양이가 멀어져요 네 멀어지다가 고양이가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게임이 딱 끝나요 네 사실 제가 엔딩을 보면서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바깥세상을 더 돌아다니면서 바깥세상의 광경을 더 많이 보여주고 나아가서 고양이가 헤어졌던 그 걔네랑 다시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꽁냥꽁냥거리고 이거를 사실 처음에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저도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안 만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연이니까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사실 뭐야 이게 끝인가 했는데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야기의 중심이 고양이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네 결국 이 게임의 스토리의 중심은 로봇이랑 B1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 입장에서는 고양이는 이제 이 지하세계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자신은 이제 미련 없이 떠난다 네 그러면서 엔딩 시점에 엔딩 그 순간에서 이제 플레이어의 그 시선이 고양이가 아니라 그 B12나 로봇의 시선이 맞춰진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고양이는 이제 원래 그 방관자의 역할 그대로 이제 자신의 역할을 맞췄으니까 미련 없이 떠나면서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사실은 B12랑 로봇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음 먼저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엔딩을 바라보니까 뭔가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 그 엔딩에 대해서 이제 그 뇌피셜을 팍팍 날려보자면 이게 이제 그 각자의 어떤 그 그 관점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쪽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게임을 갖다가 이제 쭉 만들고 시나리오를 쓰다가 마지막에 그럼 엔딩에 그런 그러니까 다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엔딩에 이제 맨 처음에 헤어졌던 고양이를 다 만나는 거지 아니지 촌스럽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딱 고양이 한 마리 나오고서 딱 여운 남기면서 싹 하고 그냥 화면 사라지면은 훨씬 더 아트하잖아 왜 고양이 네 마리를 맞나 이런 진지한 고민 안 하고 네 아까 여기서 이제 약간 살짝 그 힙스토병 걸려줘가지고 살짝 열린 열매가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예술적이지 않냐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그냥 만나는 거 안 보여주고 아 그럼 내가 말한 게 과대 해석이 에바 해석이었네 아니요 저는 이제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하나의 어떤 그냥 리피셜 가정이고요 내가 괜히 그냥 괜히 과몰입해가지고 해석 괜히 이상하게 한 거네 저는 이런 가정으로 주로 본다는 거죠 시점이 어떻고 뭐 저는 방금 쿠타님 해석 되게 좋았어요 이제 계속 고양이 등만 보고 게임하는데 이제 엔딩에서 반대 시점을 잡으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그런 느낌 잘 살린 거 같아요 일단 게임에서도 고양이가 방관자였고 그게 이제 엔딩에서 이제 진짜 완전히 고양이가 이 극에서 떠나면서 이제 인트로랑 대비되는 효과도 있고 그렇게 써가는 거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이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게 물론 막 고양이 엄청 겁나 귀엽고 막 행동 막 그렇고 막 그런 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동물이 가진 그런 특징인 거죠 사실은 얘가 우리 곁에 있었지만 일정 거리를 두고 얘는 이제 얘의 나름대로의 그게 있던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 우리라고 하면 이제 그거죠 비틀브랑 그 로봇들 로봇들의 입장이 돼서 엔딩 그 순간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제 비틀브랑 로봇들 입장이 돼서 이 화난 세계를 너희가 보지 못한 그 태양이 내리쬐는 세상을 너희가 직접 올라와서 봐라라는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기물인 거 같기도 하고 뭐 유기차량이 대비가 더 세지니까 그런 장치인 거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엔딩이 끝날 때 그 그 살인의 추억처럼 카메라를 딱 쳐다본단 말이에요 네 눈을 한번 깜빡하죠 네 고양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고양이가 대상을 빤히 쳐다보면서 눈을 깜빡거리는 거는 대상에 대한 어떤 안심과 애정 같은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고양이 뽀뽀라는 말도 있죠 네 네 그거를 갖다가 일부러 대놓고 한번 딱 카메라에 대고 해요 뒤를 돌아보면서 나아가서 그래 사실은 쿠타르크님의 해석에 힘을 치러 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면은 그 고양이 뽀뽀를 받는 입장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플레이어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뭔가 모험을 한 그 B12나 로봇이나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데뷔 효과를 노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뭐 다 얘기했던 거 같네요 뭐 씬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씬은 그렇게 그냥 크게 임팩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아 그냥 로봇과 고양이의 아 그 씬은 좀 인상적이긴 했다 그 중간에 보면은 과학자 돌아오잖아요 뭔가 과학자처럼 생긴 개 이름이 독이었나? 누구였지? 네 다 기호씨 걔 맞을 거예요 다 걔 맞을 거예요 걔가 돌아오면서 걔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랑 이렇게 포옹을 하거든요 음 네네 네 그 씬에서 좀 되게 신기하다고 느낀 게 네 얘네가 로봇인데 네 아들은 어떻게 낳았지? 네 아들은 어떻게 낳은 것도 있고 그런 가족 관계라는 거를 인지하고 감정도 다 느껴요 뭔가 분노 뭐 기쁨 사랑 이런 감정을 다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고양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몇몇 그 로봇들이 있어요 그럼 고양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막 부비거든요 네 그럼 얘네가 고양이 이렇게 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호감감정을 막 느껴요 음 그것도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아니 얘네 로봇 아니야? 로봇인데 고양이의 반응을 하고 감정을 느낀다고? 인간들 흉내낸다는 언급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고양이란 존재는 인간도 로봇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제작진들은 생각하고 있다 로봇들도 고양이를 좋아할 거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다가 기계마저도 고양이 좋아하는 존재가 못된 놈들일 리가 없다 기계마저도 고양이를 범긴다 로봇은 착하다 네 아닌데 로봇 다 착하지 않던데 그래서 착하지 않은 로봇은 고양이를 무시하잖아요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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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옷가게 주인도 고양이 딱 보고서 옷가게 주인들이 약간 깐깐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졸라깐깐 고양이를 도둑놈 취급하잖아요 물론 도둑이 맞는데 도둑이 맞긴 하지 도둑이 맞긴 해 예리한 놈 동찰력 근데 지능은 부족함 대놓고 뻔히 훔쳤는데 어? 옷 어디 갔지? 그거 뭐라고 하는데 모자 가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 그거 내 거랑 똑같은데? 어? 이러고 맘 흐흫 개인적으로 이 게임 씬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씬이 좀 적다고 느꼈어요 이제 게임 할 것도 없고 컨텐츠도 없는데 씬이나 멋있는 씬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기억에 남는 씬은 인트로, 엔딩,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지는 씬, 아까 봤던 그 떨어지는 씬 시작할 때 네 그 정도가 다고? 이제 B12랑 씬 몇 개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딱히 별로,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나마 좀 그건 슬프긴 하죠 맨 마지막에 네 B12 죽잖아요 네 죽는데 야옹이가 이렇게 쓱 가가지고 하면서 네, 옆에 앉는 거 네, 그건 조금 짜라긴 했어요 음 괜찮으시니 제가 인지했다고 생각했던 거는 네 고양이라는 소재를 잡은 이상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양이라는 대상을 담뿍 이용한 컷신들이 더욱더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이것도 인기방패를 쓸 수 있기는 한데 역시 개발비 문제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다음 짝 제대로 안 내놓으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음 이거 개발 기간 7년이었대요 아 뭐야 이제 다음 거 나오려면 2029년에 나와야 됨 하하 아니 돈이 많으니까 됩니다 이제 아, 그래서 이런 거에요 인디 회사는 돈을 너무 많이 벌면 게임을 안 만들긴 하는데 음 너무 많이 벌었어 좀 더 고양이스러운 컷신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게임 약간 게임 바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게임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고양이도 있지만 멋진 아트워크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저는 이게 이제 도시들 나오는게 데드시티하고 미드시티하고 이제 두 군데가 그 다음에 이제 공장하고 세 군데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두 군데 장소가 굉장히 아트웍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자인은 사이버펑크 클리쇄죠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네 완전히 사이버펑크 클리쇄지만 재현도가 워낙 좋아서 괜찮은 그러니까 진짜 사이버펑크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지만 그걸 잘했어 잘했죠 그래서 더 넓고 많은 것들을 넣지 못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잘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저는 비주얼 얘기할 때마다 비주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고양이 네 고양이 고양이 생긴 것도 그렇고 고양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냥 이 게임 그냥 고양이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 게임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고양이 이 게임 그냥 고양이임 이 게임은 그냥 고양이임 네 그냥 고양이 생긴 거를 또 생 얘 얘가 보면은 고양이 종도 얼마나 많아요 뭐 뭐 별하별 종 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숏헤어 그 종 내세운 것도 좀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 생긴 것도 고양이 보면은 살짝 못생겼잖아요 네 너무 안 예뻐요 미묘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일부러 그랬어 분명히 분명히 일부러야 이거 일부러 그냥 어차피 약간 길고양이 느낌으로다가 약간 빡게 만들면서 약간 애착가게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유 우리 길고양이 왜 또 길냥이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거 보면은 솔직히 이게 이 치즈도 굉장히 흔한 중에서도 길거리 고양이 보면 진짜 이쁜 애들도 있지만 보면은 약간 이쁜 것으로 막 그 갑자기 애착이 가고 그런 정도의 고양이를 아닌 것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일부러 확실히 그러니까 평범한 고양이를 갖다가 내세워야만 하는 그들의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고양이한테 애착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어울리잖아요 얼마나 잘 어울려 지금 그 약간 그 약간 좀 녹이 슬이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길거리 느낌 있잖아요 스트릿 아니 빵냥이로 프레임을 씌운다니 진짜로 미묘 아름다운 고양이가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개발 개발한 사람들이 고양이에 진짜 진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거 다 떠나서 고양이 지금 생긴 거랑 움직이는 거랑 그냥 고양이에요 이거 이거 그냥 진짜 고양이야 진짜 예술이죠 애니메이션은 네 진짜 예술이지 진짜 고양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 그냥 고양이 게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분도 고양이에 대한 애정을 확실하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 고양이는 아름다운 고양이여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는 고양이니까 가치가 있어서 굳이 미묘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게임은 극단적으로요 그냥 그 게임 이렇게 구매하고 산 사람들이 그냥 고양이 이렇게 보고 고양이 예뻐 사야지 하고 사고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게임도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게 친절하고 쉽잖아요 쉬워요 맞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뭐 액션성이 부족하다거나 약간 좀 그게 밋밋하다거나 그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다 그렇죠 어필이 되는 거죠 이거 사실 인싸게임임 어 겁나 인싸게임임 그러네 인싸게임이었네 인싸게임이어서 재미없었네 이 게임 이 열풍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첫날에 이 게임 평가 달린 게 15,000개였거든요 네 이거 어지간한 그 트리플 A 게임도 이렇게 안 팔려요 이렇게 안 팔리고 평가 이렇게 안 달려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4만개거든요 4만개인데 심지어 더 놀라운 게 이 게임 그 스팀 그 긍정평가 비율이 97%에요 아 이게 4만개 평가가 달릴 정도면 보통은 이제 온갖 사람들이 평가를 다 다니까 스팀 게임 평가 다는 사람이 진짜 시덥자는 이유로 비춰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잘되봐야 한 7,80%가 보통이에요 네 근데 지금 평가가 4만개 달렸는데 긍정평가 비율이 97%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거 저는 여기 한 10분의 1 정도 예상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기에요 사기 이거 리뷰가 4만개라는 건 애저녁에 백만분은 넘었다는 거거든요 버그야 이거 백만분이 훨씬 너무 팔린 거예요 지금 판배량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300만장 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 게임 플레이스너로 나왔잖아요 네 그것이 다 합치면 아마 300만장 충분히 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글쓱까지 스팀에서 200만장 넘어가는 것도 지금 거의 초일기인 것 같고 네 우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게임 그냥 고양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이 게임은 아마 이따가 얘기할 건데 진짜 극단적으로 이 게임을 평가하면 그냥 고양이 원툴 게임이거든요 고양이 원툴 맞춰 근데 그 원툴을 말도 안 되게 잘 살렸어요 그렇죠 그런 게임이에요 네 그러면 됐지 그거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사실 별 얘기는 없을 것 같지만 진짜 신경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냥 분위기에 적절히 녹아들 정도로 나쁘지 않게 좋다 나쁘다도 아니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운드가 그게 있어요 은근히 사운드가 부각되는 게임들 중에 명게임이 잘 없어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운드가 너무 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약간 축구로 치면 골키퍼 같은 느낌인데 중요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골키퍼가 잘하는 팀이 좋은 팀일 확률이 낮잖아요 약간 저는 사운드는 그 느낌이라고 봐요 음 네 어쨌든 이 게임으로 돌아오면 어쨌건 그냥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게임의 분위기를 잘 부각시켰다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지나치게 안 튀었다라는 쪽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살살살살 더 긁어줄 수 있었는데 굉장히 평범하게 넘어가거든요 네 좀 아쉽긴 해요 이제 그 여기서 우셔야 합니다 이런 게 좀 적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좋았어요 오히려 사운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저 오히려 이제 이 게임에서 음악이 튀지 않는 부분이 그 확실히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한 게 맞느냐에 대해서 그냥 음악적 역량이 아주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콜렉션 요소인 악보를 갖다 줬을 때 그 로봇이 치는 음악이 진짜 구리거든요 그걸 보고 그냥 얘네들이 음악을 되게 잘하는 팀이 없나봐 이렇게 생각을 그냥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이 끝까지 튀지 않고 어울리게만 넘어간 것도 그래서 그냥 그 정도였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약간 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프로나이트 음악 보면은 음악도 개 좋지만 게임도 개 좋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까지 비교를 하면은 좀 약간 미안하기는 한데 잘하려면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아니면은 그 저크들 등장하면은 렉이 미친듯이 걸리는데 눈탱이랑 저크가 등장하는 곳이 액션 구간이잖아요 네 액션 구간만 되면 프레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생했어요 제가 7시간 넘게 플레이하기 그 이유도 있음 근데 저는 그래서 아 그래픽 카드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스팀 리뷰를 보니까 나는 3060인데 뚝뚝 끊김 이런 리뷰가 있는 거예요 최적화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P랑 GPU 사용량을 봤는데 백퍼가 아니에요 멀티 스레드를 제대로 못 쓴 거지 이 게임 스위치로 못 나와요 이 게임 스위치로 못 나와 절대 못 나와 그래서 3060에서도 막 이렇게 렉이 걸리고 뭐 근데 100% 사용은 아니고 게다가 와중에 시작하자마자 버그는 꽝꽝 터지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통이 있잖아요 통을 밑으로 떨어뜨릴 때 통을 하나를 떨어뜨리고 따닥하고 두 번 누르면은 한 통에 포커스가 간 채로 다음 통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다가 먼저 떨어진 통을 따라서 다이빙을 하거든요 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 아래 무적행으로 떨어져요 먼저 떨어진 통을 따라서 사소한 버그들도 되게 많아요 이 게임 이동이 그런 중의 사과목을 많이 겪었어요 이 게임 이동이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도 이런 개발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자본 문제로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게임은 스트레이는 진짜 멋진 게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스트레이를 추천할 만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어떤 사람이 이 게임을 싫어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일단 재밌게 즐길 사람은 뻔해요 일단 고양이 좋아하면 이 게임 무조건 재밌어요 일단 내가 고양이를 좋아한다 최소한 고양이가 싫지 않다 네 그러면 뭐 이 게임 이 게임만 한 게임이 어딨어요 이 게임 극단적으로 고양이 시뮬레이터 게임인데 그것만 해도 만족스럽지 저같은 경우에 이 게임을 사면 안되는 사람들만 딱 지적을 하고 싶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게임 하나 사면 쭉 오래 즐겨야 하는 사람은 이 게임 절대로 사면 안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게임에 그 지나치게 진심인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약간 힙스터 정신이 있거나 아니면 게임 이거 진짜 게임은 이런게 진짜 게임이지 이런 어떤 게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진심이신 분들은 이 게임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 그 이외에는 다 좋아할거에요 이게 가격이 약간 좀 플레이 타임에 창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35,000원인데 실제로 플레이해보면 5시간 정도 내 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적정 가격이 아니라 창렬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샀으니까 적정 가격이 맞아요 음 샀기 때문에 적정 가격입니다 그건 맞죠 수요가 생기면 네 적정 가격이지 얘를 천주들이야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 만들고 나면 무서워가지고 한 2만원 얼마 막 이렇게 매길텐데 겁도 없이 35,000원을 매겼는데 그게 맞는 가격이었어 잘 팔렸으면 맞는 가격이죠 그럼요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추천을 하기에는 이 게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복잡하지 않은 게임 디자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양날이잖아요 한쪽이 좋으면 또 깊이 있는 게임 시스템이나 아니면 자극적인 경험을 원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게임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거라고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게 그런 분들한테는 비추천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게임이 깊이는 없는 게임이에요 깊이가 있지는 않아요 플레이 타임은 물론이고 거의 워킹 시뮬레이터급 네 게임 플레이적인 메커니즘이나 전반적인 게임의 구성이나 짜임새에 있어서는 하기는 좀 그런 게 맞아요 사실은 깊이가 있는 게임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이 게임이 많이 팔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고 그래서 가볍게 게임을 즐길 사람들한테는 이거만큼 좋은 게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그런 고양이를 내세운게 물론 고양이가 실파라는 게임인게 맞긴 하지만 그리고 일단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인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게임이 일단 아니에요 이 게임은 어려운 게임이 아니고 제가 아까 약간 과해석한 그런 느낌처럼 해석이 여기서 좀 충분한 게임이거든요 사실 이 게임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되게 뭔가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논란의 토론의 여지가 많은 게임이니까 고민의 여지가 많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방향의 기획이 이 게임의 소식이 고양이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네 이 고양이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게임은 쉽게 만드는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인싸든 좋아할 수 있게 저는 여러모로 이 게임이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걸 진짜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면 고양이가 주인공의 시점에서 다른 어떤 캐릭터나 저걸 주인공으로 내세웠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약간 그런 스토리적인 개연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이 게임은 주인공 고양이인데 라고 말하면 해결되는게 되게 많아요 그쵸 고양이잖아 왜 이렇게 진지해 고양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들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 게임은 그리고 또 이제 게임에 진지하면 왜 고양이여야 이 게임에서 이 역할을 맡는 캐릭터가 고양이여야 할 이유가 있음? 이라고 물어볼 때 고양이니까 고양이 방편 그거를 너무 잘 만든게 고양이의 이 게임은 진심이에요 고양이 음식이면 얼마나 잔망스럽게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 저 꼬리 흔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옹 거리는 거랑 병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막 이러는 거랑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네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에 대한 근거를 다 세워놨어요 이 게임은 네 음 그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장난으로 이 게임 그냥 고양이 게임이 한게 그게 마냥 빈말은 아닌게 그만큼 이 게임은 고양이의 진심인 게임이고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근거를 다 마련을 해놨어요 이 게임은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음 이 게임에서 그 위아래로 표현되는 거는 확실히 주제랑 맞춰서 그렇게 배치한 것 같네요 음 음 게임도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게임이고 그쵸 스토리 자체도 뭔가 그런 놈다치 차이가 계속 부각이 되잖아요 네 맨 위로 올라가면 고양이들만 있음 근데 그런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통 사이버펑크 배경에서 굉장히 흔한 그 클리시이긴 하잖아요 더 높은 곳에는 높은 사람들이 살고 아래에는 한층민들이 살고 근데 이 고양이라는 동물하고 어울리는 설정을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고양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원래 네 그쵸 그거하고도 굉장히 일부러 그 흔한 클리시 중에서도 맞는 걸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의도적인 오브젝트 선택이었나 음 근데 이거 말하고 나니까 중간으로 채팅상에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럴 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제로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를 넣어놨었는데 사실 다 개인적인 평가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정광수님이야말로 이 게임의 어떤 대외적인 평가와 달리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다르시지 않습니까? 정말 개인적인 평가 노화면은 저는 솔직히 이런 이런 게임 하기 싫어 아니 내가 봐봐요 얘기해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게 그냥 쟤네들 다까리 하면서 얘한테 대화하고 다음에 대화하고 다음에 대화하는게 단데 길도 내가 직접 알아야 되고 이 게임 심지어 네비게이터도 없고 이동도 자유롭지 않아서 X버튼이 허용하는 곳만 갈 수 있어 X버튼이 허락해줘야 내가 거기 갈 수 있어 다른 게임처럼 뭐 다른 오픈월드처럼 벽타기가 된다거나 뭐 와이어 액션 같은 재밌는 이동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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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 재밌는 액션이 나와서 중간중간에 내가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말씀하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NPC들도 재미없어 NPC들 저거 아이템 같은 거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이템을 수집했으니까 NPC한테 말 걸면은 재밌는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 걸어보면은 다 복사 붙여넣기 대답만 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었던 건 재미있었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마을에 돌아다니는 NPC들 다리 걸려서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아 나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비행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거는 재밌었거든요 그건 재밌었지 인성이 좀 안 좋은가 아무튼 고양이 가지고 NPC 넘어서리는 거 재밌어가지고 막 여러 번 넘어트렸었는데 그런 요소들이 더 많았으면은 제가 이 게임을 더 재밌게 했을 텐데 어 실상은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 너무 많은 게임이고 아트워크가 좋아서 이제 그냥 여행하는 느낌으로 플레이하는 건 좋았지만 이제 뭐 재밌는 NPC라던가 NPC 간의 인물관계라던가 아니면 이 배경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짜잘한 서브스토리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되지? 서브스토리는 좀 너무 장황한 것 같고 서브퀘스트 근데 그냥 이 이 세계가 이 세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설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장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라도 더 보여주거나 이랬어야 했는데 너무 없어요 이 게임은 없어요 맞아요 아트워크 원 툴이고 이 게임 하면서 약간 불만이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사가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를 공유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네 무슨 물건을 갖다 줘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같은 대사를 하고 네 복부 대사 아까 제가 이 제작 기간이 7년이었다는 얘기를 좀 약간 놀랬는데 네 왜냐면 이거는 인기방패를 쓸 수가 없어요 대사의 양이 그 정도로까지 적은 거는 아 고양이 만드느라 7년 걸렸나 보지 아니 대사 쓰는 고양이 그리는데 한 6년 안 쓰고 나머지 한 반년 동안 만들었나 보지 아니 안돼 대사를 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무슨 물건을 가져가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똑같은 대사를 해 왜 그러는 거야 왜 아니 아니면 뭐 저기 뭐 프로토스 마냥 칼라로 연결되어 있나보지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하라고 얘네 로봇이에요 로봇 그럴 수 있지 신경사 고양이와 만난 로봇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반응하라고 프로그래밍이 돼 있나보지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대사는 좀 더 신경을 써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액션 재미없고 퍼즐 재미없고 퍼즐도 심지어 몇 개 없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 재미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수집거리도 그냥 그냥 수집을 위해서 약간 좀 어거지로 넣어놓은 느낌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게임이 200만부가 팔리는 거예요 이럴수가 방구석 오타쿠랑 인싸들은 다른 게임을 하는구만 그렇죠 뭐 깊이 있는 액션 뭐 그런 거를 넣으면 사람들이 안 산다고 아니 솔직히 넣어도 됐어요 근데 이 게임은 됐고 그냥 고양이 고양이 있잖아 그냥 고양이 고양이 있으니까 어머 이뻐 그 개인적인 이제 그 평가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트리플 A 게임 중에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임이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원 얘기에요 원 얘기 네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게 이제 그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길대로 따라가야 되고 게임 플레이에 깊이가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가 보면 스토리 진행되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액션들이고 이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 게임이 그래요 근데 라스트 오브 어스는 좀비가 있고 이 게임은 고양이가 있죠 음 이 게임이 나아요 오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이 아무런 깊이도 없고 대충 시키는 대로 하다보면 줄거리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게임 따위 나처럼 게임에 지나치게 진지한 사람은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게 말한 말씀하신 대로 별로 이렇게 깊이 있는 게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게임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전 그래도 나라스트 오브 어스 1보다는 나았어요 이게 이 게임을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뭘 잘했냐면은 그러니까 고양이 원툴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게 농담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게 이 게임이 그걸 진짜 잘했어요 고양이의 시점 반영을 진짜 잘했어요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게임은 고양이의 시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족한 점이나 그런 게 고양이니까 라고 허용이 되는 것도 있고 쭉 일관적으로 고양이라는 시점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 게임의 흐름이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아요 전 그걸 되게 높게 평가해요 이게 은근히 좀 많이 하는 실수가 서사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일정 시점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시점을 유지 못하고 갑자기 그 권한이 갑자기 막 커진다던가 뜬금없는 상황에서 막 이상한 설정 막 늘어나가지고 그 흐름을 깨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요 일관되게 고양이의 시점을 정말 일관되게 유지를 해요 벗어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벗어나기가 되게 쉬워요 사실 스토리를 짜건 간에 게임플레이적인 그런 거 간에 네 근데 이 게임은 좀 약간 좀 엄격하리만치 고양이의 시점을 되게 유지를 잘했어요 그 점도 이 게임 그 점도 이 게임이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영리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시점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시점 같은 것도 그렇고 이야기의 흐름이라든가 스토리상에서 그런 어떤 그 본 캐릭터들과의 거리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게임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음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계속 내가 고양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의 주도권이 고양이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연스럽게 그 토스 그거가 티키타카가 되거든요 어떨 때는 고양이의 입장이면서 어떨 때는 얘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서 게임을 그렇게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이 게임이 나아가서 올해 고티 게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 네 저는 물론 엘든링이지만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역시 엘든링 그래서 스트레이가 이렇게 판매량이 놀라울 정도로 나왔는데 이 흥행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근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고양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고양이 게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고 전 여기서 넘어서가지고 물론 고양이 이상의 애정을 갖다가 모으는 동물이 없기는 해요 없죠 거의 없죠 그나마 다 하지 어쨌든 그러니까 니치마켓을 노리는 사람들이 고양이가 아닌 동물로도 뭔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고양이가 고양이라는 게임이 고양이도 장래요 이제 고양이 게임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치 고양이 장래지 지금 뭐 이미 마일도 장르고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말이 장래가 됐는데 고양이라고 안 될 게 뭐가 있담 고양이 수요가 시장에서 이렇게 많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 이제 고양이 태그가 올 때가 됐다 일단 2022년에 생각보다 주목할 만한 게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물론 엘드닝이 있긴 했는데 엘드닝 이후로 뭔가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게임이 뭐였나를 살펴보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올해는 거의 오죽하면 저도 지금 올해 감면기기 플레이한 게임들 중에 대다수가 그거였어요 원래 스팀에 안 나온 인디 게임이었다가 이제 이번에 스팀으로 포팅이 되면서 아니면 한국어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즐겼던 게임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버그스넥스라던가 버그스넥스가 원래 스팀이 없었다가 올해 출시돼가지고 저는 올해 플레이했거든요 네 그런 게임이네 아니면 근오시아처럼 원래 근오시아가 한국어가 없다가 이번 달 초에 아마 한국어가 추가됐을 거예요 음 그런 느낌이요 그렇죠 엘드닝 빼고 뭐가 없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좀 이 게임이 좀 반사적으로 더 주목을 받을 여지가 크다라고 저도 저는 봐요 왜냐면 올해 2022년이라는 해가 생각보다 뭐가 이렇게 게임이 많은 해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대작이라기보다는 인디게임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목을 많이 받은 게임이 거의 없었죠 뱀썬은 얼리옥세스니까 전 열회로 칠게요 그럼 일단 올해 실크송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하하하하 고양이 잔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오엑스 문답 몇 개 준비한 게 있는데 주인공이 고양이가 아니었어도 흥했을까요? 노 노죠 저도 엑스 이 게임이 고양이가 아니라면 게임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응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흥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는 모든 레벨 디자인이 고양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바꾸면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극단적으로 진짜 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무슨 벌레거나 아니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이런 걸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면 이 게임 판매량 100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고양이만큼의 셀링 파워가 있는 동물은 없기는 하지만 그중에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고양이 다음은 그건 없다고 봐요 냉정하게 없어요 갱얼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다음이 고양이만큼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강아지라고 했을 때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셀링 파워는 고양이의 10분의 1은 될 것인가 저는 한 2분의 1은 될 거라고 봐요 아 진짜요? 그럼 지금 당장 강아지로 이거 만들면 100억 원 벌 수 있는 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원래 강아지파에요 고양이파가 아니야 나는 난 개가 더 좋아 하튼 네 그러면 DLC나 후흑작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예스입니다 나온다면 말이지만 저도 예스이긴 한데요 굳이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대로 마무리 짓는 것도 되게 깔끔한 결말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저는 이 게임에 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거였다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사정상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빨리 출시해야 되고 오랫동안 만들었고 하니까 이것까지는 못 만들어 놓겠어 라는 부분을 지금 번 돈으로 빨리 풀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오오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나오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낼 필요가 있나? 저는 지금 이 게임의 이 짜임새 만으로도 저는 하나의 작품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저도 완성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대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뭔가가 굳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게임이 아니라 지금 저 고양이의 움직임 있잖아요 저걸 그대로 살린 뭔가 캡 시뮬레이터나 뭔가 그런 별도의 게임이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오픈월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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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고트 시뮬레이터 염소 시뮬레이터 마냥 고트 시뮬레이터 같은 거 이 게임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로봇이 터집니다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 그대로 그냥 고양이 내놓고 아무거나 하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고양이 오픈월드라는 게 약간 폴아웃 같은 개념의 고양이 게임 그 정도까지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염소 시뮬레이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뭔가 좀 더 세계관이 세계관이 존재를 하고 사건과 어떤 그 진행이 존재를 하고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를 하고 이래야 한다는 거죠 음 다양한 고양이 실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잔뜩 존재를 하는 세계에서 고양이가 왔다갔다 해야 한다 고양이의 모양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게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몇백억 번 쟤네들이 만드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네 고양이가 해주겠죠 얘네들 랩벽 벌었는데 그 정도면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확실히 굳이 첨언하나 더 하자면은 이제 인디게임의 역량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 게이머들의 구매력도 확실히 많이 올라온 느낌이에요 음 그런 거 같아요 인디에서도 이제 이런 게임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줬고 네 사람들도 인디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게임이 나와주면은 얼마든지 사서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인지에서도 수백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트리플 A 규모의 게임을 앞질러 갈 수 있는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작년부터 좀 그게 좀 더 많이 활발해진 느낌이에요 작년에 이제 디벌버 게임들이 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죠 이를테면 루프히어로나 데스도어나 인스크립션 같은 게임들이 그런 느낌이었고 네 올해는 이제 이 게임이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디벌버 같은 경우에는 인디게임 같다는 느낌인데 이 게임의 히트는 그러니까 인디 여부를 떠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그러니까 인디 같은 거에 기대지 않고 그냥 인싸들이 보기에도 재미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싸들이 많이 사갖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인디다 아니다는 그러니까 인디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인디 인척을 안해서 잘된 것 같다 왜냐면 디벌버 게임들은 되게 인디 티를 내려고 되게 애를 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퍼블리셔 공도 있어요 이 게임 퍼블리셔가 안나푸르나인데 네 걔네가 이제 원래는 그런 독립영화 같은 거 이제 퍼블리싱하는 회사였다가 게임에 이제 손을 대면서 이제 걔네들 안나푸르나도 거의 디벌버 만큼 유명해진 느낌인데 네 안나푸르나도 딱 다양성이 어느 정도 있죠 디벌버처럼 그쵸 명성이 이제 많이 쌓였죠 안나푸르나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고 걔네들 거 그거 뭐야 고양이 끼었어 이 짜잘한 버거들 진짜 많다니까 이거 많아요 진행불가버거 저건 크리티컬해요 진행이 안돼 이건 좀 심각하네 하여튼 저런 거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인디게임에 그러면은 그런 테두리 카테고리 같은 거는 많이 좀 애매해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랑 별개로 앞으로 이제 좀 더 뭐 인디고 인디가 아니고를 떠나서 다양한 게임을 사람들이 더 이제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고 다양한 게임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생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년 전부터 느낀 건데 이번에 스트레이 성공하는 거 보면서도 그 느낌을 좀 크게 받았어요 긍정적으로 이제 발휘가 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만약 다른 방향으로 발휘가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게임에 고양이 게임이 나오고 동물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아 확실한 거는요 이 게임 이제 성공했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고양이 내세우 게임 미친듯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요런 3위치기 시점에 고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 이 게임 겁나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지금 고양이 게임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 고양이 게임 노트 기획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게임 뭐 하나 성공하면 그거 이제 흉내는 게임들 미친듯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셀 수도 없어요 뭐 언더테일도 그렇고 커페들도 그렇고 뭐 겁나 많아요 사례가 이 게임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이 게임 성공했으니까 이제 뭐 캣 모시기 시뮬레이터 아니면 무슨 뭐 미친 때껄룩 시뮬레이터 이래가지고 뭐 이런 비슷한데 겁나 그 퀄리티 떨어지는 거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 뱀파이어 서바이어도 그렇고 겟 호체스, 겟 서바이버 아니 지금 뱀써 닮은 게임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겁나 많이 나오고 감사합니다 저거 저거 아 미치겠다 배틀그라운드 겟더스 캣테드 겟더텔 겟더텔 고양이가 돼서 다 떨어뜨리는 게임은 예전도 있었는데 지금 얘기가 거의 끝나가는 거 같아가지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모니터에 이제 화살표 방향 가리키면서 옆에 고양이 얼굴 떠있는 모니터를 나오잖아요 네 거기 왜 고양이 얼굴이 떠있었는지에 대한 떡밥은 전혀 풀린 게 없죠? 진작에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 이 고양이, 그러니까 로봇들은 일단 고양이를 잘 몰라요 그 모니터에 화살표를 띄운 거는 인간이었던 B12라는 존재인 거는 맞는데 걔가 왜 고양이 화면을 띄웠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음 그냥 궁금해서요 진작에 한번 굳이 해석을 해볼까요? 흐흫 흐흫 굳이, 지금 든 생각인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B12가 원래 인간이었잖아요 아니면 그 인간의 의지를 가진 로봇이었거나 네 네 근데 이제 걔가 생각하는 그런 구세주의 모습이 고양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냥 지금 든 생각이에요 저도 그건 진작에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조연님 얘기 듣고 문득 생각이 난 건데 그냥 삐틀브가 생각했던 구세주의 모습 내지는 뭔가 꿈꾸는 그게 그냥 고양이의 형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지금 생각하기엔 그래요.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고양이를 지독하게 아껴서 인류는 멸망했는데 고양이는 살아남은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고양이 되게 멸칭 중에 그거 있잖아요. 털박히라고. 고양이를 고양이를 보고 과학자가 이쪽으로 오라고 꼬신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확실한 게 이 고양이가 삐틀브를 깨우기 전까지 걔는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 가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넣었나? 그런 것 같긴 했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것 같긴 한데 뭔가 꼴봤잖아요. 왜 고양이를 띄워놓은 고양이 지금 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네. 굳이? 고양이의 호가였나? 맞아요. 귤라이님 말씀처럼 지금 카메라에서 갑자기 그 뭐지? 아니 고양이가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고양이 단인가 봄. 아 애초에 애초에 길이 정해져 있는데 저렇게 움직이는 거 너무 힘들어. 예 슬슬 마지막 질문인가요? 아 저거 안 하려고요. 아 그래요. 흐하하하 뭐 억지 질문이야.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들은 모르는 상태로 티말고 게이머즈가 끝나게 될 겁니다. 아니 왜 굳이 언급을 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 예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아 아 아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멘트 예 준비된 건 없지만 딱히 없죠. 오늘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인스크립션이었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너무 멀었네요. 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즐거웠고요. 네 네 아주 즐겁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오래 들어서 이렇게 좀 소집할 만한 게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엘드닝 말고 크게 없었죠. 없었어요. 무지 따지면 뱀서인데 그건 뭐 얼리엑세스였으니까 좀 애매하고 이런 기회가 좀 더 자주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만큼 게임이 나와줘야 이제 소집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뭔가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지 않은 게임이 좀 나와줘야 되는 이제 저희도 이제 모일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좀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하고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만날 수 있게 좋은 게임이 나와주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얍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이제 또 7,8,9 게이머즈가 자주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 제가 또 생각에 바빠가지고 또 이제 짧은 플레이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요즘 게임할 시간이 적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또 7,8,9 게이머즈가 모일만한 게임이 나오면 다음에는 꼭 게임을 갖다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억지로 하고 억지로 했다는 티를 풀풀 내면서 또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사실 스트레이가 또 이렇게 돌아오기에 좋았던 게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반 양론도 굉장히 심각한 게임이고 또 찬반 양론이 심각한 만큼 7,8,9 게이머즈가 좀 더 이렇게 흥미진진한 컨텐츠가 되려면 좀 더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보는데 다들 너무 성숙한 어른들이여가지고 싸우질 않는단 말이야.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너의 마음도 이해해 이렇게 딱 끝나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싸우지 않는단 말이죠. 하여튼 좀 더 이제 어린 나이에가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좀 더 전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 흥미진진한 7,8,9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음 게임을 또 열심히 플레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